3인 3색 작전 타임 두 번째 시간은 조기준 코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막판 뒤집기 도와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인지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의 전략은요. K-미용 그리고 바이오 흐름을 타자라고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현재 오늘 일동홀딩스 관련해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상승 중인데 그래서 GLP1 통한 바이오 관련인데 그 외에도 다른 바이오 다이어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결코 이제 이 AI 의료와 더불어서 안 빠지는 종목, 테셋타가 뭐냐면 미용 관련 주들이 굉장히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5도국다를 우상향하고 있는 원텍과 클래시스와 더불어 이제 그 전에 원텍 이전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갔던 관련 미용주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공개를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가 리뷰를 먼저 해야겠죠. 저희가 첫날 편입했던 종목 크라우드웍스가 33%의 수익률을 도달하면서 목표효과도 달성을 했어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좀 더 시세가 남아있다 보세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만 원 2차 목표가 설명드렸고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크라우드웍스 밑에 닥터웍스라고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나고 있는 의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재료와 더불어 여기가 클로바X에서 참여했던 AI 관련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8만 원대에 4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인데 제가 보면 요게 쉬었다가 다시 이제 빠질 주식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다시 재차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하면 2차 목표가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트루엔에 대한 의견도 챙겨볼게요. 저희가 어제 매수했거든요. 3%의 수익을 또 하루 만에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겠죠? 요거는 이제 뭐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적 그러니까 지금이지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조율 중일까 어차피 이제 뭐 펀딩을 해서든 뭐든 하든 간에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만든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할 거고 결국에는 시도에서도 이제 보안 관련해서 AI 관련 영상 처리 솔루션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관련된 수혜주로 해서 트루엔이라는 종목이 이제 지금 조정 중인데 조정 중일 때 매직 구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2만 원 잡아 드렸는데 충분히 그까지 갈 수 있는 2천억 정도 시청입니다. 현재 1,300억이기 때문에 그 2만 원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뷰까지 해봤고 그럼 바로 오늘의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준이 되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앞서서 주셨어요. K-미용과 바이오였는데 첫 번째는 미용 쪽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JCS 메디칼인데요. 이거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떤 재료를 보고 저희가 갈까요? 이게 과거에 JCS 메디칼은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피부과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제품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게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했는데 다른 의료기기 올라갈 때 이 주식은 좀 덜 올랐습니다. 사실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가 포텐자라고 RF 치료가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싼 만변에 이제 침습이에요. 바늘이 좀 있어서 좀 아픈 편입니다. 그래서 비침습이냐 침습이냐 뭐 잘 모르시는 아시나요?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침습으로 된 포텐자인데 이제 가격은 싸지만은 이제 바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침습으로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댄서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FDA 510 승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댄서티가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제품인데 이제 댄서티가 고주파고 초음파가 리니어즈를 하는데 이 광고 모델이 이영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이영애가 광고 모델로 나와서 성공 안 한 게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영애가 리니어즈도 지금 현재 이제 이다이가 광고 모델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5월부터 지금 현재 올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해외 관광객 이제 미용 관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명동에 가보면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에서는 앞으로 미용 관광 많이 올 거고요. 그래서 댄서티와 리니어즈 그 다음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 사업 모델이 레이저와 IPL 쪽이었는데 이제 초음파 고주파로 돈이 되는 걸로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 외에 미용 의료기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총 1조고요. 그래서 원택이 1조 2천억 3천억이고 그리고 킬레시스가 2, 3조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앞으로 성장성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데 지금 현재 가에서 매수를 하셨고 왔고요. 지금 14,000원 초반인데 저는 18,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JCS 메디컬 가격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바이오에서 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은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인기가 있잖아요.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해서 301이 임상을 나오고 있고 곧 일본 MOU 수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MOU 수출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2조 넘어가는 2조 4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로노이처럼 비슷한 금액으로 기술 수출했고 올라가고 보로노이는 오늘도 올라가는데 그 후발 주자로 GI 이노베이션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알레르기 치료 상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항암에서도 이중융합 단백질로 해서 GI 101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가 아스트라제네카랑 머크랑 공동 임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의 키트루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와 병영 임상을 하고 있고 단독 임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암뿐만 아니라 아토피 관련해서도 있고 재료가 있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아까 다이어트 관련한 게 있는데 여기가 자회사랑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 어떤 유산균을 통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GLP-1 통한 다이어트 관련 주가 뜨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다이어트 관련 주 중에 가장 대장주로서 GI 이노베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3만 5천 원 1차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기준에 기준이 되는 종목은 두 종목 오늘 앞서 확인해봤고요. 장 마감 후에 또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한번 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다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일정이 있어서 쉬어가고요. 네이버 밴드에 조기준 검색하시면 나와 있고요. 내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낮시간 동안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23색 작전 타임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